야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우와 이렇게 우와 해팔이 이렇게 큰 거 처음 봐 우와 이거 뭐야 아우 진짜 우와 모지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행간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야 지금 날씨가요 엄청 뜨거웠는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윤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저 진짜 진짜 윤택이 된다 여기 나 여기서 태어났어요 어? 어디서요? 저기서 태어나셨어요? 저기서 태어나고 나가 여수로 유학을 갔어요 소행간도에서는 여수가 유학이죠 유학이죠 저 하얀집이 소행간도 부모님 저 초교했어요 초교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나가 졸업을 타고 네 졸업을 하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 군대 사회 지금 가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나 키죽아 오늘 또 자세요 우리집에서 예? 우리집에서 잠은 줄 알아요 어디 가세요? 아 나는 오늘 4시에 나가 4시에 여수로 나가요 어? 그러세요? 네 왜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파수목은 여수에서 들어와요 나가 아 들어와셨다가 쉬었다가 또 여수로 가 집에 가 있으니까 여기 왜 와 계신 거예요? 나 태어난 곳이고 밭에 있는 농사점 짓고 네네 저 이 배가 저 질감 배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소음비게 낚시를 소음비게 낚시를 소음비게 낚시도 하시고요? 네 아 한 500년이 넘어입니다 지금 이 솜이 여기서 이제 생계유지는 낭장마읍이라고요 그래요 고정시켜서 멸치잡을 해서 생계유지는 그 이 솜이 아 멸치잡이 솜이었어요 하여튼 뭐 이야기해야 될까 모르겠네 아 진짜 아니 나는 금방 우리 직원이 선장이 은택이라고 하니까 우리 그 퇴직에 있는 그 행위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이야 정보가 샀네요 오지객 촬영하면서 처음 정보가 아니 처음은 아닐 거야 분명히 선장님께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네나한테 아 근데 전지는 윤태기인지는 모르겠네 갑자기 1호 있죠 네 네 일단은 네 일단은 네 아 예예 초스키드 진행 아니 갑자기 이게 내리자마자 이게 아유 우리 저 오지객이 이렇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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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원하다 앉으시오 와 살 것 같다 와 천국이 따로 천국이 아 이게 원래 태어나신 집이 옛날 이 집이에요 야 저 옷집이 긴데요 위에 있는 집을 수리를 하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거에요 아유 저 화장실을 그래서 네 이거는 동거물이고 네 이게 바꾸라 드리기지 아유 요만큼은 네 여기에는 그러면은 3일 가셨다가 여수로 가셨다가 다시 또 3일 네 네 아 도라지 아유 우리 만날 줄이야 대한민국사람 아유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만나 뵙기는죠 고개를 들어서 맛있다 보니까 이게 야외 바깥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처마 집으로 하나 들어와 집으로 들어오니까 재밌네 근데 여기서 이런 거 하려면 전부 육지에서 배로 실어 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30% 더 30% 더 들어간다 이들이 이 자전을 싣고 오게 되면은 철선으로에 대한 철선비가 아까 그 월전마을에서 여기까지는 한 40만 원 줘야 됩니다 차로 싣고 가야 되니까 아 여긴 식당 없잖아요 없어요 그죠 그럼 직접 다 식사를 해 주셨어요? 바로 나 이제 냉장고 두 개 있고 김치는 갖다 놓고 쌀 다 갖다 놓고 한마디로 이제 여자먹다 뿐이지 다 부인께서는 여기 오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가시라 그래요 가고 항시 집사람께서는 네 반찬을 네 가지는 항시사죠 네 가지는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작년에 퇴직을 했는데요 직장은 혹시 이제 원본이라다가 어? 이야 행정사무관 네 네 정렬했습니다 과장은 우와 과장님이셨 이야 축하드립니다 참 출세라는 것보다 하여튼 했거든 나 했다 하하하하 아니 원래 형님이 꿈이셨어요 그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도 너무 다 먹으면 여기서 이제 아까 멸치 있는 그거 갖고 미역을 말라 사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저희들한테 생계 유지를 해주시니까요 그거 느껴서? 단 한 가지는 여기는 현재 밥만 있지 논은 없습니다 쌀밥 먹으려고 그러면 물물교환 이어지는 예를 들어서 기차역에 멸치를 주고 쌀에 갖고 하하 그때 가면은 쌀밥만 먹지 그 안에 그리고 두 번째 쌀밥만 먹으면 초상 날때 얼마나 그때는 뭐라고 사는지 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그래도 여기가 오지 섬이다 보니까 더 귀했던 거죠 그렇죠 지금이야 교통이 이래면 좋았죠 한마디로 여기는 또 유빌락에 성씨로 박씨 김씨 섯씨 강씨 제가 김동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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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있는 김동만이 아니고요 이것이 있는 용만이 형 넌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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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만이 형 아 그러시면요 아 그러시면요 아니 그러시면요 제가 4시입니다 아 그러게요 4시에 제가 길을 나가 김치랑 다 있어요 나가 그 세 분을 모셔야 되는데요 그러고 왜 또 한 가지 이왕이 네네 이왕이 아니 근데 혹시라도 할 수 있어 보험 짠은 네 짠은 여기 있어요 문어야 문어 나가 어제 잡은 문어인데요 예 남이 있습니다 아 화장실 여기 있어요 아 예예 수제식 화장신들 예 아 여기 형님 주무시는 네 나 여기 공간이니까 야 이거 아 저도 당황스러워요 지금 너무 갑자기 됐는데 너무 모든 걸 다 내어주세요 아 옛날에 네 아 차도 어머니 안녕히 가시죠 여기서 넘어가면 첫 번째가 우리 집이야 네 그래 거기다 들어갔지 주무셔 아니 낯선 저한테 집을 지금 넘기시는게 아유 뭐 몰라 방송국에 따라갔지 아유 건강하시죠 어머니 어머니 같은 분을 또 만났습니다 저는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저 뒤로 한 번씩 어 같이 그니까요 예예 아 저 근데요 언니 근데 저 이거 하나 드실 수 있어요 이거 정관장 예 정관장 제품이거든요 바로 뭐가 됩니까? 예 그럼요 물어갖고 내가 했는데 요 위에 거 딱 따면 아예 두 개 나오거든요 예 95 그럼요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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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력 강화 정관장에서는 홍삼 아 근력 강화입니다 형님 연세에 딱 좋은 거거든요 아 제가 맛집 가져왔는데 장수 유리라고요 근력 아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이야 네 아 아 아 여기가 학교 부지였어요 옛날에는 여기 학교 부지였으면 어 네 그래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이게 학교 부지라는 거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해주네요 아 아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지금 방파제가 없었을 때는 여기 무엇이죠 그죠 자갈 자갈 자갈이 있었던 그 자리였군요 길이 이것뿐이 안 되었잖아요 어 그렇지 한 이 정도만 네 전기가 들어온 지는 2005년도에 지금 현재 대인간도에서 일해드렸습니다 2005년도에 2005년도에 이전에는 지금 여기다가 자가발전기라고 해갖고 아 여기가 그 자리에요 네 7시부터 해가지고 12시부터 불을 가보고 지금은 창구가 되어버렸네요 네 동네 사람들이 쓰고 있죠 쭉 가면 이제 제가 샘이 있습니다 나도 그 점을 먹고 살았습니다 아 어디 있어요 샘이 어딨어요 샘이 쭉 가면 이제 여기가 됐는데 이 지금 아까 밥 플러셋을 하기 이전에 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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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 먹고 살았어요 이거 완전히 진짜 옛날 샘이는 어 어 어 아 아 지금 물 보인다 그래갖고 이 물을 해갖고 박씨 샘씨 강씨 김씨 있는 섬이 생긴 회신 분들이 자녀분들이 다 7남매 이상입니다 그나마 이 섬이가 이 물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 그렇죠 거주하는 거에요 그게 없었으면 이제 아무도 거주을 못했죠 와 나 지금 희한한 거 봤어 형님 이거 언제 썼던거에요 이거 김일성을 찢어 죽이자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있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이게 써 있었어요 예 김일성을 찢어 죽이자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 김정은이잖아요 이게 섬이니까 이런게 남아있네 와 근데 그때 이 페인트 자국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게 웬일이요 오 이야 진짜 역사의 한 장면 역사 잘 보존됐으면 옛날에 추억들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래도 누군가가 이거를 복원해서 쓰시려고 하신다니까 다행이긴 해요 여기 형님 여기 다 문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저 앞에 텐마루 하고요 그 형님은 어느 방에서 있으셨어요? 이 방에서 있으셨어요? 이 방에서 큰방 저금방 갓방 해서요 형님 저기 형제는요? 오남참여 팔남매입니다 근데 팔남매 여기서 다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저 방에서요? 이 방에서요? 이 방 이 방 나눠서 안방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고 예 형님은 몇째에요? 남자로서는 셋째고요 예 여자로서는 총 십구로 봐서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나 밑에 동생 누구리가 또 있어요 아 예 아니 형님 어렸을 때 그 집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이걸 보고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은 것만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옛날에 막 어렵고 막 한 거는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오는 다 어느 경험이 있겠지만 좋은 것만 생각하면 좋은 것만 크 나가고 여기도 태어나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도 해야 되거든요 크 오늘 같은 좋은 날에도 이 선생님들이 세 분들을 또 만나 뵈는 것도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TV 연습곡 보려고 그러면은 식구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8남매 이상이 되다 보니까 마을 위에다가 TV 놓고 이 마당 네 여기서 가서 TV 보는 거예요 와 옛날에 한 20명이 되니까 엄마님 예 형님 안녕하세요 저 윤택입니다 아 뭐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죠? 아 그럴까요? 내려갈까요? 형님? 갑시다 도와드려야 되는 형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욕물로 아니 근데 아버님 지금 뭐 필요하셔서 형님 그러셨어요? 휴대폰을 네 아 아 전화번호 입력 안 해줘요? 형님? 아니 그 모시게 되면 된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들, 딸 그 아들은 딸로는 되는데 네 외제사람들 아 외제사람들께 지금 없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저 책에 저 책에 숨기 담으 이곳 선생님들 일을 안 남겨주고 가시겠구나 그래 그래 집으로 와 예예예 책이 어디세요? 네 지금 아버지는 지금 혼자 사세요? 아니 누구 집사람들 아 이거 배도 갖고 계시고요? 네 배로 제가 가 이 개 큰 아 여기 살다가 좋은데 집이 좋은데요? 경기도 온난께 여기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위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보시고요 예예예 이따가 오겠습니다 네네네 이야 여기도 쓰레기가 엄청 떠밀려왔네요 하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방법이죠 한마디로 선마다 이런 쓰레기가 밀려오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특헌 박람회가 지금 네 2026년을 한 번 시에서 이제 이들에서 자원봉사나 와가지고 이리 모아다 놨다가 배로 이렇게 싣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아니면 돌아가면서 네 한 달에 있는데 30일을 고용 쓰지 말고 15일간만 쓰는 거예요 15일간만? 좋은 아이디어 지금 내신 그래가지고 시에서 인건비 세워서 마을마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모다 놓은 거예요 같이 청소해서 그럼 또 이분 살고 있는 전환도 여기 동해사람도 생계유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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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돈이 아니니까 하루에 7만원씩 돈이 안 드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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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는 정책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섬마다 그렇죠 이게 공무원들이 다 오셔서 이걸 하려면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해양 정책인 공무원들이 다 현장에 아프고 자기 늦게 돼야 돼요 공무원들은 앉아서 뭐 탈풍 맞춰면 그건 이르답니까 선생님 이거는 진짜 마을을 사랑하고 섬을 사랑하는 한 주민의 마음으로써 2026년 세계섬방담회 하하하하 2026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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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세계섬방담회 2026년 여수세계 1026년 여수세계 선 방람회 화이팅 자 시작 2026년 여수세계 선 방람회 기적 화이팅 화이팅 하하하하하하 저쪽으로 한번 해안 여기는 고란이 없죠 3마리가 있어요? 고라니가 3마리 그러면 번식을 못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유택입니다 여기서 뭐하세요? 지심해요 지심 지심한다고요? 지심해요 어머니 여기 사시는거에요? 네 아니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신 아니요 여기가 시가고 나는 저기 저기 큰데 하트라고 하트 네 거기서 태어나셔서 이쪽으로 시집을 온거지 형님 저 어머니 여기 풀 좀 같이 매 드리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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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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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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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이거 좀 도와드리고 아이고 도와드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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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틀면 이렇게 펼치 않네 어? 우리 명만이 형 어디 갔었지? 우리 가이드 형님 살아주셨대 하하하하 아버님은요? 우리 가이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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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요? 그렇지 나이님께서 우리 가이드 형님 다 깜짝 놀래 애는 신성이라 알지 신성이라 깜짝 놀러가 불생인거지 어머니 그러면은 아버지랑 결혼하실 때 연애 하셨어요? 중매치 중매잖아요 중매인데 로또 맞았네 로또 맞았지 와 어머니는 그러면 아버지 딱 보자마자 딱 미쳐서 왔지 여기 딱 보고 너무 반했어요? 어머 와 잘생겼지 여기선 여기선 그림이라면 없어 와 아버지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진짜 잘생기신거 맞죠? 잘생겼지 아이고 제가 뭇것도 없고 아니에요 어머니 와 와 와 옛날집 그대로야 와 너무 멋있다 어 아고기 어 아고기 그대로 예 성 lone 예 아버지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에헤풸 되게임니다 여기 뭐그 1700 어 지금 저게 나오네 지금 저게 나오네 아하하하하하 우와 아버지 와 진짜 잘 아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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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영화 배우 그냥 틀어 틀어 간다 와아 아니 아니 아버지 진짜 영화배우 어떻게 해 틀어 영화배우고 따로 사람 다 영화배우 아 형님은 영화배우 예쁘시고 아 근데 어떡해 또 어떡하시고 진짜 잘생기잖아 아 근데 아버지 에어컨 틀어도 돼? 네 에어컨 틀어 어 잠깐 들어가면 될까요? 아이 그럼 들어 네 감사합니다 아이 딱 들어갔다가 네 와 시원하다 와 아 여기 늦게 해가지고 아이 뭐 늦게 해 우리 다 사는게 다 똑같죠 아까 딱 보니까 마지막 엔딩 장면에 제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영화받아 다 좀 나오는데 네 근데 어찌 또 달구사로 왔다 이렇게만 됐어 네 아 시원해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이 한번 먹어봐 아이고 아그나 저 타리로 먹었는데 어쩌면 아 아 우리 맨날 커플을 보내 아유 감사해요 어머님 진반이 헝이 불편해지 집 헝이 불편해지 아 이걸 짱거는 집을 다시 지으려고 했더만은 돈이 너무 많이죠 아니 돈 보다도 내가 내가 살 사람이 없어 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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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아니 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했어요 76 예 예 아 73 아버님 그 옛날에 인기가 엄청 많으셨어요? 내 인기가 있는 시기가 아니죠? 어머님! 어머님! 네? 아니 아직도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예, 왜? 멋지잖아! 이리 멋지지 않고 봤어? 아니 이렇게 사연스럽게... 웬일이야! 아니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이리 쳐다보려! 멋지지, 그거는 옛날에 멋졌어. 개의는 또 굉장히... 아버지 지금 모델하셔도 되겠는데? 왜? 모델 나 1176이야. 그거 봐, 옛날에 이 정도 키가 거의 없었어. 없지, 어린이로 없어. 우리 아이 10분이나 이런 거 다 잘생겼어. 씨끈은 더 이뻐. 근데 그 당시에 대형에 나왔네. 아버지요? 우리 처음이었어. 장형이. 오... 아버지 지금 누구 닮았었어? 아버지 닮았어요, 어머니 닮았어요? 어머니라 닮았지, 어머니가. 어머니... 어머니가 미인이시구나. 어머니가 미인이라고 소음 났어. 당놀댔다니... 생각 좀 웃었구먼아. 아까 어머니한테 여쭤봤거든요. 어머니는 보자마자 확 반했냐고 그랬더니 확 반했어요. 어머니 로또 탔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요? 어머니 중매였잖아요. 아버지 딱 어머니 봤을 때. 그때는 그냥 막 천지 바로 차이는 게 다 여잔디. 아니 뭐 섬에서 물을 쳤지 바로 차이는 게 여잔디. 여기 섬에서 큰 앵관이 작은 앵관이 하트리. 좁고 다니면서 배려도 다 돌아다니디. 근데 어머니 중매를 만났었는데 바로 그냥 결혼하신 거야. 나 섬을 수십 번 보러 나갔어. 섬을 숨고 한 달에 섬을 봤다요. 그런데 합격이 안 됐더라. 그런데 나 왜 합격이 안 됐더라. 근데 어떻게... 술이 마치 먹고... 네. 섬 번에 밤에 갔는디... 까무야 보이도 안 해. 그때 어머니가 처음 뵌 거예요? 보러 가라고 해서 가갖고 안 보려고 술을 마시더라. 뭔 얘기빈 줄도 모르고 술을 마십니다. 술 취하셔가지고 뭔 얘긴지도 몰랐는데... 토거토고 따로 왔다. 어머니가? 아니 1년이 넘었지. 그래도 인연이 될랄게. 우연히 안들까라고 했더만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연락 왔어. 내가 친구가 돼지마 밥 먹자고 그래서 갔어. 갔는데... 친구 동생이라. 나의 아버지 가깝다! 그런데... 아버지. 왜 나의 아버지 그래? 형님이라고 그럴까요? 응. 형님! 아버지, 어머니, 이 슬아의 자녀분 다섯 분이 계시는데 누가 아버지 닮았어요? 우리 또 막둥이가 조금 이제 아빠처럼 몸이 이렇게 크고 막 삼동이 가지면서 남자답게 생겼다 그래 근데 얼굴은 아빠보다 못했지 우리 남편 태고 아버지 그냥 기분 좋으시겠대요 그죠? 하루 되서 누워서 다행이 누워지 싸우진 않았었어요? 옛날에? 예 싸울 때 싸우지. 지금도? 지금도 그지. 돈 많이 쓴다고 싸우지 나는. 돈 많이 쓴다고. 싸울 때 얼굴 보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지. 어떻게 싸워? 얼굴 보고? 이 잘생긴 얼굴을 보고 어머니 어떻게 싸워요? 자기가 없으면 나쁜 짓을 안고 다니겠지. 술 먹고. 술 마신다고. 술 많이 드세요? 거의 대부분 생활을 술술 친구분들 만나시러 나가셨다가 같이 약주 한잔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거의 인가요? 며칠 있다가 또 내려오세요. 며칠 있다가 또 올라오세요. 여기 내려오셔서는 술 안 드시고? 응. 그럼 여기서 이제 간을 쌩쌩하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봐서 좀 맛있고. 아 근데 집만 좋고 그러면 잘 때가 있고 그러면은. 아니 근데 아버지 형님 저녁은 뭐 주세요? 밥을 하고 먹지. 저도 좀 줄 수 없는데. 안 나가? 네 오늘 안 나가요. 밥을 해주면 볼 게 어디 있어? 아니 용만이 형님이 본인의 집에서 오늘 잘하고 가셨어요. 그럴게. 어? 이제 4시에 배 타고 나갈 수 있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너 가버리다. 네 가버린다 해야죠. 네. 이거 식사하실 때 이거 육수 있잖아요 육수. 아 육수 내는 거야? 육수 이거 멸치. 그 다음에 이거 사골. 황태. 근데 우린 뭐 죽겄다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이거 쓰면 맛이 기가 막혀요. 아버지 또 이따 뵈요. 네. 쉬세요. 네. 아 이거 멋있는데. 형님 이거 저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싸거지 싸거. 우와. 근데. 왜. 아 나이스 지금 어느 고동. 아 형님 같이 안 가시면 안 돼요? 아니 아니 약속이다 이거. 고동 자꾸 고동 배말 잡아서. 삶아서 저녁에. 아. 죽여주는데 나를 잘못 잡았어 우리. 백성. 은툭 사장님 집이다 생각하고. 네 형님 육만이 형님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이 섬에 주인이 이렇게 많이 안 계실 줄 몰랐네. 제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시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기 계세요.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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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한 번. 도전하고 해볼까. 우리 엄피디 믿고. 닦아볼까요 오늘? 오늘 추도 형님 그때 네가 살짝 이겼잖아. 형님 진짜 자존심 당해가지고. 오오오오. 잡았다. 아 제가 이겼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이 싸가지면 좋겠다.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저쪽까지 타이틀해야 돼. 하하하하하하. 형님 안녕하십니까. 예. 하하하하. 아버님, 아버님. 하하하하하하. 아니 저기 소발 나가신다면서요? 네. 같이 나가주세요. 근데 배가 작아서는 가야지. 오빠 배가 작아서요? 응. 아 좀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아버지 이제 팔가 조금 있으면 질려나 이제 바람이 조금 시원해졌어요 아우 저 아직 저기 있네 아니 수학 마을분들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아버지만 줄줄 따라다닌다 아 아버지한테 저 입거리 좀 받아야 되는데 입거리 좀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어머니 쇼핑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거 다 가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이거 50개 너는 진짜 통발 몇 개 던지시러 가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들이 흙이 있으니까 이거 많이 해야 돼 아 이제 장어 잡는 거예요? 장어 잡는 거예요 장어 애기들이 오면 이제 밀치 빙어리고 땀 잡는 게 이렇게 찍었고 장어 잡히면 이거 갖다 파시는 거예요? 크게 힘들게 안 오고 마련 팔고 벽은 갈라먹고 어 벽은 갈라먹고 많으면 살고 어 그런 식으로 살아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맘 먹는대로 새들바로 가는대로 사는 거지 뭐 잘생긴 남편분 계시니까 잘생긴 거는 사회 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의미가 없다고요 이제? 살아가는데 뭐 어머니 너무 다른데 아까랑 하트 눈으로 왜 아버지 쳐다볼 때랑 너무 다른데 하하하하 섬 생활 하시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어머니? 어디 남녀들이 술 먹고 안 돌아다니고 외부 가는 게 제일 편해요 하하하하 갈 데가 없었어 갈 데가 없었어 갈 데가 없었어 하하하하 로스 가면 그냥 여거나 저거나 가서 돈 쓰기 싫다고 쓰였잖아 근데 그런 게 없잖아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살면 어떨까요? 처음에 살면 오히려 더 탈게 포비가 없어가지고? 응 뭐 그 바다에 가면 고통 있지 냉장고는 마찬가지지 근데 그 생각보다 돈은 안 드대 응 근데 그 시내 가서 별집 걸 다 해봤지 그래도 안 돼 돈이 안 돼 부자랑 뭐 사갔대 우린 자연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우리 그렇게 살아 하하하하 그러면 어머니 사시는 건 걱정이 없는데 제일 걱정인 건 뭐예요? 걱정인 건 하나도 없었지 하나도 없어요? 응 우리는 그냥 건강이나 자식분들이나 자식들 다 잘 살고 있어 다 잘 살고 다 건강하고 근데 뭘 더 바를 건가 착쩍 착쩍 뭐 잘 뜬다 어머니의 걱정이 없는 비결은 욕심을 안 내는 거 욕심을 안 내지 우린 욕심을 안 내지 우린 욕심을 안 내게 욕심을 안 새는 일 왼쪽을 너무 포기져 죽겠네 네 사실은 나 솔직히 좀 어지러운데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조금 빠듯해가지고요 우주객 시청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잘하면 2주에 한 번 정도 업로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많이 기다려주시는 분들 계셔서 사실 제가 되게 힘이 나고 즐겁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도 날씨가 많이 덥고 얼굴에 흔히 말하는 개기름이 절절절절 흐를 정도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오늘 속으로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욕만이 원래 집에서 아까 라면 얘기하셨는데 육수 코인 넣어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어머니가 이제 저녁 같이 먹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게 당연한데 배는 떠나고 언제 들어오실지도 모를 것 같구만 어머니 아버지의 근력 향상을 위한 정관장 장수율근 전 세계인분들이 대한민국의 홍삼에 주목하고 정관장 제품들을 많이 드신다고 해요 정관장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력과 근육 건강을 케어하는 장수율근 요거 드시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라오십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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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거 근력이 좋은 거거든요 이거 하나 드세요 큰칼라로 일만 해라고 건강하게 사셔야 되니까 딱 팔아두시고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아 좋죠 아버지 아 이거 맛있다 드세요 제가 볼게요 요거 알약 드시고 차라드시고 요걸로 드시면 돼요 밥 부어야지 더워서 먹어야지 아 좋죠? 아이고 감사해요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바로 야자 쓴 거 아니겠지 아니 아버지 지금 바람 불어서 시원해요 아이고 아버지 귀찮아요 안 되나 아이고 두 대신에 아이고 아하하하 성통기들이 서로 마주하고 어머니 저 김치 꺼내드릴게요 어머니 이거 김치 이거 파김치하고 예 배추김치 예 냉장고 있어요 여기 우와 전장고가 엄청 큰데 하하하 여기 생선거 더 열어야 되니까 아 이 까불이 얘가 이렇게 냉장고 커야 돼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시원하게 매트랑 같이 맛있고 있어요 아 아 아 아 이거 꼴랑이 제일 맛있다는 거 음 여기 사시는 거 보고 시내 가서 먹으면 안 맛있어 시내 사시는 거 그래요? 여기는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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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잖아 그죠 수족관에 안 들어가니까 맛있어 음 그들이가 최고 좋은 거지 자유 나 울어 새끼들에서 문서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어머니가 다 하신 거예요? 응 어찌가 다 하신 거예요? 공부는 처음으로 나무가 약을 간다 어머니 여기는 이제 뭐 장보러 가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장보러 가실 일이 없지 아버지가 여기 들어오시면 술 안 드셔서 좋다 하시고 아 이거 단금주 아니에요? 단금주 이거 하수인가? 아니 더덕 더덕 아 더덕만덕 이거를 두시게요? 네 아니 아니 어머니 싫어하시는데 어 한 잔 해 한 잔 해 아 져 주신다고요? 네 나도 한 잔 테리에 볼게 그거 다 웃고만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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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진짜 저거 많이 많나 이게 진하니까 아니 아니 겨울 몇 년 됐어 그 판켓 끓이 돼갖고 한 십몇 년 됐어 십하오름이 됐어 그래요? 진하지 않아요? 어우 이거 한약 냄새 나는데 아 아 여기서 집이 더 와 이게 빈속에 싹 들어가니까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뽈락이다 응 반장 찍어 먹으라고 그러는거죠 네 음 아 아 고소하다 아 이야 와 진짜 잘 드신다 목이 가시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빨 나 아까 어디에 어디에 찍고요? 뼈가 많다 응 아무래도 따져네 응 응 음 아 그냥 펫 좀 캠소리가 인생이 느껴지는 그 아니 근데 accusations anecd hand Fleury 죽 여기다 흥 예 이수윤이 그 친구가 그 차음친구예요 인성도 좋고 그것도 주더라고 MBC 써서 주더라고 이거 뭐 고양이 밥이냐? 응 먹어 이거 아니 개 아 저는 개요? 배가 없을 수도 없게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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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로 못 가신거에요? 아니요 중학교도 못 가신거에요? 공부를 너무 하고싶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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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시대적인 아픔이에요 그렇지 자식들도 가르쳐주면 똑같이 가르쳐주면 나 왜냐 그러면 형님을 가르쳐주면 왜 나는 안 가르쳐주냐 거기에 있어서 나 학교를 자식들이 당기면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가르쳐주면 여기서 빈소도 나갔어 빈소도 제가 밥그릇고 속그릇고 갖고 나갔어 그때 그때 자녀분들이 다섯 분 다 계셨어요? 또 어머니가 있었어 어머니 계시고 그럼 집은 어떻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그 이사장은 이제 잘 알아 학교에 이사장은 거 그 마흔으로 스카우트에 가서 우리 마흔을 집이 신모로 신모로 답해주고 신분을 내주라고 사모님 신분을 있는 집으로 가서 이제 있으니까 이제 학교 이사장끼도 같이 살았어 병년할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어 그럼 학교 일을 보시면서 자녀분들 교육비가 안 들었죠? 고등학교까지는 꼭 잘 좀 있지 그쵸 그 학교에 계시니까 그래서 학교로 그 학교가 선생들 기사들 어느 사람 권한 안 나를 보셨어 코 이러면서 껍질과 껍질 다 비띄잖아 옛날에는 참 고생 많이 하면서 했죠 근데 진짜 아버지가 결심을 크게 하셨네요 진짜 아 근데 아버지 그런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다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어머나 아무튼 어유 어머니 부모님 어머니 아유 어머니 왜 밥을 안 드세요? 배가 불려서 안 먹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 아... 들어갈 데가 없어. 아버지, 같이 식사하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그래 안 해 진짜. 아니... 나 먹고 싶으면 먹지. 아니 먹자. 배가 불려서 안 먹으면 나 물 됐다 먹고. 아이고 괜찮네, 괜찮네. 잘못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사람이 지금 먹으냐 안 먹으면 더 오래 먹었는 것 같다. 속이 미식분이세요. 아 맛있다. 국물 굉장히 시원한데요? 치열하면 이거 더 먹어 국물. 이거 우리는 자막맛이 있는 것 같고. 맛있어. 아버지, 이제 국물 좀 더 넣어주시면 안 돼? 예, 예, 예. 아무것도 아니었고 치열고. 예. 담만한 것도 아니었는데 담만히 하면 느끼해다고. 느끼하면은 뭐이냐, 시원한 맛이 없어. 장맛이 있다고 끓여야지 시원한 맛이 맛있어. 와,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 요청 고기 찍어서 덥쳤으면 까지 요청이 했네 그냥 뭐. 모기는 모기는 뭐고 그냥 뭐.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기랑 문어랑. 이야... 이야... 맵다잉. 이리 와. 음, 같이. 네? 이 정도 매운 거 좋아요. 그래? 네. 이건 에센스. 아니 근데 이게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head. 그냥 딱 아프다 갔다. 엄마야. 엄마? 웬일이요. 형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아니, 기원이고. 왜 일이야? 뭐야. 형, 여기 저거 여긴 거 어떻게 알았어요. 소민한테. 나 미치겠다. 이상하네. 나 꼬부팅인가. 혜림이 똑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는가 금방 그냥. 꼬부팅은 왜 이냐 아마. 빨리 먹어볼까요? 철민이 형 어떻게 하세요? 이거 고양이 아닌가 남현이. 참 철이 아니네. 형 고양이 여기에요? 남현이지. 내 지역구간 고양이. 난 이거 죽어 먹다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같이 오게다 얼른. 자자. 어허허허. 내 주입 안 내리겠습니까? 아침 6시에 주변에 된다는데. 어? 우리 아침 6시에 주변에 주변에 내려요. 내가 오늘 낚시 빼도 오늘 전부. 주로를 안 있잖아. 그럼 어떻게 주별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돼. 턱 공김이 내리면 배를 못하고 가. 배가 안 와. 배가 아무 것보다도 인혁. 나 앞에도 못 가. 멀리. 형님 그것 때문에 저 구조하러 오신 거예요? 응. 배가 아파. 돌산으로 가요. 주변에 오면 돌산으로 가. 위험해요. 예. 체비하고 제가 어금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뭔 말씀을. 와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이야 진짜 대단하다. 와 너무 감사하게도 또 배로 태워다 주신다고 오셨대요. 아 그니까. 아 너무 예쁘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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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버지 어머니 용돈은 제가 편제와 함께 준비를 했고요. 용만이 형. 김용만 형님. 형님 딱 60세 넘으셨잖아요. 61세. 딱 필요한 나이입니다. 근육이 빠질 때 근력 케어하실 수 있는 정관장 장수율근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아 그리고 장수율근 제공해 주신 정관장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예예. 이거 제가 편지 썼어요. 편지. 편지? 예. 편지 어머니한테. 예. 편지 썼으면 뭐고. 예. 예. 어머니 용돈 조금 넣었어요.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니. 아들이 준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참. 아이고 아이고 참. 이신 이신 아프고 안돼.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우리 이거 아이가 사러. 아니 근데. 그럼 안돼. 옛날에 너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니 아니 당연하죠. 당연한데. 짜장면 한 그릇 사드세요. 하여튼 고맙게 잘 쓸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네. 실무가만 내가 가꿀까요 하고 밥을 먹다니 나가.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지금. 아니 근데 갑자기 다 켜고서 아 그러니까요 아니면 아버지랑 오늘 좀 한 몇 시간이라도 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수도 없었죠 그냥 그랬더만은 또 내일 여름에 갑자기 바람이 부르기까지 그러면 그리고 바다는 모르니까 아 이거 아 진짜 진짜 이런 생각도 아이고 나한테 냄새나 끄네 아이고 무슨 냄새야 아이고 부수하다 갈게요 건강하세요 안녕 아 차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댓글 써주신 분들을 추첨했어요 다섯 분께 정관장 장수 율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선물 최고예요 teen 한글자막 by 한효정